어떤 음악을 좋아하나요? sing or sing은 어때요? 즐겨있는 작가 있나요? 너나도 희금적이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? 저녁 식사했나요? 그러니까 내가 고픈 한 건 그대에게 여자친구 있나요? 혹시라도 혼자라면 귀잡고 동그란 그런 여자친구 어때요? 혼자 있는 시간에는 무얼 하며 보내봐요 이번 주말 날씨가 좋다던가 계획이라도 있나요?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그대에게 여자친구 있나요? 혹시라도 혹시라도 혼자라면 스피아로 연주하듯 그런 여자친구 어때요? 작가님의 배달아 부탁드립니다 비교적 부부 흡신 살근살근 어느새 그대야 그 가까이에 누군가 볼 수 있을텐데 그댈 알아 가면 갈수록 더욱 알고싶어져 그중에서도 제일 궁금한건 그대에게 여자친구 없다면 그대 몰래 숨겨왔던 맘을 담아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여자친구 어때요